안녕하세요. 저는 맨하탄에서 보석상을 운영하는 김스보석의 김남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즘 한간에 전세계적으로 붐이 되고 있는 순금, 금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지금 경제가 불황이 오고 또 경제 부채가 늘어나고 국제 간의 결제를 할 적에는 꼭 금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한국의 IMF 때도 이 금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어려운 경제 파동을 벗어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제 유통이 달러나 금인데 한 국가가 어려울 때는 그 국가에 쓰는 화폐는 종이자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결제할 때는 달러나 금으로 꼭 결제하게 됩니다. 요즘 사실 세계적인 경제가 어려우면서 이 달러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전한 금, 안전한 재산, 재테크가 되는 금에 눈을 돌리는 이유도 이 금이 그만큼 경제 불황이나 어려울 때는 안전한 재산으로 또 재테크로서 좋은 자리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발생했는데요. 강남에 어느 집이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서 화재가 일어났는데 그 화재를 다 진압하고 난 후에 집을 다시 재건축하게 됐는데 재건축을 하다가 불난 그 안에 방에 북박이 장롱해서 그걸 헐다가 바닥에 이상한 큰 물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공사 인테리어 업체는 그것을 파보니까 신문지에 둘둘 말린 커다란 이런 금 덩어리가 나온 거예요.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건데요. 아마 1킬로 봐야 되는 금이 무려 130개나 나왔습니다. 공사하던 인부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불이 나서 땅속에 누가 묻어놓은 것을 공사하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공사하는 사람들이 입을 막기 위해서 몇몇 사람이 금 한 덩어리씩을 주고 모른 채 비밀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하도 간 공사 업체 인테리어 업자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금이 욕심이 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동거하는 걸프렌드하고 같이 밤에 몰래 가서 금을 다 갖고 오기로 합니다. 그래서 아주 아무도 모르는 감쪽같이 금은 건설업자한테 넘어가게 됐는데 이 검설업자가 금을 팔아보니까 하나의 무려 4억 원 정도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욕심이 나서 그 금을 가지고 몰래 다른 여자친구하고 도망칩니다. 그래서 그 금을 같이 했던 걸프렌드가 신부름센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자기 잃어버린 남자친구를 찾아달라고. 그런데 그 수상하게 여긴 신부름센터에서 경찰서에 신고해서 이 남자가 잡히게 됩니다. 무려 금 바가 130개나 들어간 거의 한국 돈으로 65억 원이나 되는 값어치입니다. 어느 재력가가 증권이나 부동산에서 돈을 많이 번 후에 이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믿을 것은 금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금을 북박이 장롱 땅 밑에다가 묻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후에 금값이 오르면 팔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 재력가는 치매가 와서 죽게 됐는데 그것을 가족한테 알리지 못하고 죽게 됐습니다. 그런 중에 이 건축업자가 금을 강추해다가 잡혔는데요. 그 당시에 그 죽은 남편의 부인은 살고 있었는데 무려 80여세가 지나서 가족들이 부모가 아버님이 없으니까 재산 때문에 싸움을 해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데 그 죽은 남편이 금을 묻어둔 것 때문에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살게 됐다고 죽은 남편한테 감사한다는 말을 인터뷰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금은 어려울 적에 또 생활이 힘들 적에 황금성이 되고 재산이 되는 안전한 재산이 돼서 오늘 최근 한국에서 장롱 속에 감춰져 있던 130개의 금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금은 최근에 와서 좋은 재산 안전한 자산으로 재테크용으로 부상하는 이유고 또 그동안 금값이 2천 불까지 상승했다가 지금 1300도로 바닥을 쳤기 때문에 요즘 금을 관심을 두고 투자하는 것이 알맞는 시기가 아닐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